대기 환경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경유차, 조기 폐차 확인 검사 수수료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자동차 환경협회의 업무를 위임해 수수료가 2만 9,700원으로 갔지만 다른 지역은 다양한 검사기관을 지정하며 수수료도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경남은 무료도 있는 반면 최대 수수료 8만 원을 내야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